이 나라가 좋은 게요.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. 다들 저 꼭대기가 자기 자리라고 믿고 살아. 청와대 학교도 개방했다는데 언제까지 값을 사주면 될걸? 저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차피 이거 돈세탁이잖아요. 정말 무서운 게 없나 봐요. 재벌들만 겁 없이 사는 줄 알았어? 정신을 좀 어렵게 하십니다. 정신을 좀 어렵게 하십니다.